안녕하세요. 리포터 감 레인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강원도에서는 지난주에는 0도까지 내려가고 얼음까지 얼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기가 너무 쉬운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세요. 청계산 자락에 자리하고 서울 양재와 경계지역에 있는 경마공원은 바로 옆에 서울대공원이 있어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아담하게 꾸며진 잔디와 주변 조형물들이 잘 어우러져 계절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와 우리 귀한 꼬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점심 먹고 있어요? 네. 와 맛있겠다. 여기에 어떻게 왔어요? 차 타고. 차 타고? 뭐 하러 왔어요? 말 타러 왔어요. 말 타러 왔어요? 와 재밌겠다. 여기 지금 와서 말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네. 아 그럼 언제 타요? 몰라요. 다 먹고 놀고 놀고. 아 다 먹고 놀고 놀고? 네. 하고 놀 거예요? 네. 말이랑 뭐하고 놀 거예요? 따라오라고 할 거예요. 아 이거 유스. 김밥 맛있어요? 엄마 누가 싸줬어요 김밥? 김밥. 할머니가 싸줬어요? 네. 우리 한 입 먹어봐요 우리. 아 하고 먹어봐요. 우와 되게 잘 먹는다. 이건 누가 싸줬어요? 샀어요. 샀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 둘 낙엽은 지고 차가운 바람은 살깃을 스며들지만 낭만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겐 오히려 추억 만들기에 좋은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자연의 신비는 어디까지일까? 목깃을 여밀 정도로 추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공원에 활짝 핀 장미는 여유로워 보인다. 꽃과 향기는 진한 이들에게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가을 하늘의 녹고 푸름은 우리들에게 환경과 자연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듯하다. 조금은 추운 듯 움츠려진 꽃잎에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애초롭기까지 한 것은 왜일까? 그리고 깔끔한 조형물들이 놓여 있으며 그 가운데 수많은 청동말들이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 또한 새롭게 보인다. 심하다 할 정도의 가을 바람은 가을의 문턱에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나무들의 버템은 비웃기라도 하듯 더 거세게 불어댄다. 이곳은 바로 말들이 뛰어놀 수 있는 드넓은 초원이 있는 목장입니다. 얘들아 안녕 하나 둘 셋 헤어올렸다. 오! 가연만! 본정말! 황스델만! 어쩜 저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얘들아! 뭐 먹니? 너희랑 나랑 언젠 오냐? 빨리 뛰어야지! 얘들아 여기 좀 쳐다봐줘! 얘들아! 이것들이 날 묵히 이곳이? 최근 들어 방송이나 광고 촬영을 통해 알려져 있어 유치원생에서 학생들의 여행지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 중 한 곳이라고 한다. 너희는 찬돌이? 너희는 찬돌이? 너희는 찬돌이? 유리 연인이구나. 귀엽다. 장가와. 넌 날 이렇게 외면한 거 못 봐. 넌 넌 트. 우리 잘 놀아라. 드디어 전광판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흠차게 말들이 출발을 하고 관람석에서는 삽시간에 함성이 우러나오고 일부 관람객들은 시댁 트인 바로 뒤까지 뛰어나오기까지도 했다. 예전과 다르게 서울경마공원에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손을 잡고 가족 손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트랙 안에 주로내 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원 안에는 어린이 전용으로 놀이터도 있고요. 또 무료로 자전거도 빌려주고 있고 인라인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경마공원이다 보니까 무료로 조랑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 가렸던 노을빛 단품들이 가을비 소실바람에 그만 오솔길 굳었고 별렁 누웠다. 그 길 가파르게 오르면 단품보다도 고운 산사들에게 떠나다 머물 가을 얘기가 반갑게 우릴 만난다. 금방 설레인 맘이 소녀 가슴되어 부풀어 오르는 비자숲과 찬세가 머물다 간 그 자리에 서서 시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으로 제가 허브 농장을 와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허브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몇 가지 종류의 허브가 있나요? 100여 가지가 있어요. 야생화까지 해서. 그 중에 가장 인기 많은 허브는? 로즈마리죠 뭐. 아 로즈마리. 허브를 키우는데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없어요. 햇빛 빠지고 성풍이 잘 되고 물만 주면 돼요. 정말 키우기 엄청 간편하네요. 허브란 라틴어의 푸른 푸를 의미하는 펄바에서 그 단어의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 허브라고 하면 이 줄기와 뿌리 등이 식용, 약용에 쓰이거나 향기나 향미가 이용되는 식물의 총체라고 정의될 만큼 그 사용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여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허브에 대해서 잘 알고 쓰면 약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게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가지가 생의 색들이 너무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저처럼 너무 이쁘죠. 아이고 이쁘라. 조심하세요. 찌릴지도 몰라요. 이쁜 것일수록. 또한 허브의 향을 이용하여 아픈 곳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믿어 경혜와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인도에서는 홀리 바즈를 힌두교의 크리슈나신과 비슈눌신에게 봉환하는 신성한 허브로 여겼는데 힌두교의 서욱스러운 허브라는 뜻으로 툴라시라고도 하였다. 흙이 아니에요. 네. 전혀 흙이 없고 연양분을 섞어서 저희 농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가벼워요. 흙이. 와 너무 이쁘다. 지금 제가 초를 만들러 왔습니다. 지금 다양한 초의 색깔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허브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아로마 테라피초라고요. 향기나는 초예요. 네. 다 색마다 향이 풀려요. 잘 맞는 상품은 잘 만들어야 해요. 잘 만드시면... 향신료는 일반적으로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극득한 맛이 있어 양은 적게 들어가도 서양 음식을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이다. 향심채는 잎, 뿌리, 꽃을 끓여 허브차로 이용되기도 하고 소화 촉진, 감기 치료 등 민간 약재로도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허브를 이용해 시초나 오일, 양초 등을 만들기도 한다. 에임드일 거예요? 네. 저의 생겨둔 에임드일 거예요. 하트 모양이라서. 여러분 제가 하트 모양으로 여러분께 저의 사랑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의 뜨거운 열정을 이 향초에 담아서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과천에서 출발해서 고양시까지 둘러보았습니다. 넓고 확 트인 초원에서 말도 보았고요. 향기 그윽한 허브 농장에서 직접 재배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토속의 맛도 알아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리포터 감레인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